형님들 오늘 소개해드릴 여배우는 바로 브루클린 데커입니다 오늘도 형님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 길이조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맥주 한잔 하셔야죠? 그럼 영화 시작 자신의 결혼생활에 대한 신세한탄하면서 낯선 여성과 워마 어디다 손을 올려? 좋았어 그렇게 손을 올린 채 그대로 여성의 숙소로 사실 이 남자는 사연이 하나 있는데요 심장 전문의를 앞두고 있는 다니엘 결혼식을 앞두고 미래의 신부가 자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파혼한 뒤 그렇게 거짓말 80% 진실 20%로 섞어서 여성에게 자신의 신세한탄을 하는 다니엘인데 결혼 반지 때문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이후 다니엘은 성형외과로 전공을 바꿨고 자신의 코도 바꾼 상태이죠 그리고 그놈의 결혼 반지는 아직도 끼고 다닙니다 다니엘은 지인의 파티에 초대되었는데요 얼마나 해댔길래 그런데 그때 파티장의 분위기를 한 번에 가져가는 그녀 그렇게 다니엘 앞으로 천천히 다가오는데 둘은 오붓하게 대화를 하게 되고 다니엘은 한 번에 그녀에게 빠지게 됩니다 다음날 전날 건강한 도킹타임을 끝난 둘 그리고 이제 떠나려 하는데 그런데 그녀가 바지를 뒤적거리다가 마이클의 반지를 발견해요 이게 뭐죠? 그렇게 다시 직장으로 돌아온 다니엘 다니엘의 조수이자 비서인 돌싱 역 해설인 아침부터 잔소리 쏟아내죠 한심하게 생각하든 말든 다니엘은 지금 오직 그녀 생각뿐인데요 그렇게 다니엘은 그녀의 직장으로 무작정 어 근데 꼬마야 어디 보니 벌써부터 대발해졌네 하지만 다니엘을 피하는 그렇게 다니엘은 결혼을 한 건 맞지만 이혼 준비 중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냥 싱글이라고 말하지 저 남자 왜 그런 거지 형님들 그러자 그녀가 내미는 조건 그러게 왜 거짓말을 했어 아무튼 다니엘은 급한 마음에 자신의 비서 캐서린에게 부탁합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거절하고 거절하다가 명품을 지장하니 결국 그녀는 명품 공세로 인해 사기극을 참여하기로 하죠 자 결전탕이 팔무와 함께 미리 나와있는 다니엘 자 이제 캐서린이 등장하는데 어머 꽤 잘하고 있죠 캐서린이 눈치가 없자 다니엘은 발차기를 신어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잘 넘기나 했는데 캐서린은 애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고야 갈수록 태산입니다 하지만 보통이 아닌 캐서린 자식들 이게 끝이 아니고 6주간 연기 캠프도 보내달라는 것 그리고 더 골 때리는 아들내미는 통님들 여기서 이 친구 연기력 한번 보세요 눈 하나 깜짝 안합니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변경해보는데요 그러지 않은 말이 그렇게 빨대를 깊게 들이마신 상남자의 대답 자 그렇게 팀원을 늘려 사기극이 시작되는 다니엘 일행 그런데 여기서 아들내미가 자기 이속을 챙기죠 저를 하와이로 데려가 주신다고 했거든요 대본에도 없는 애들 입을 날리는 우리 금쪽이 아들내미 우리 금쪽이에게로 제대로 말린 다니엘 형님들 형수님 안계시죠? 시간 좀 드릴게요 오우야 바닷가에서 또 분위기를 한 번에 가져가는 그녀 팔머 이러니까 포기를 못하죠 그런데 예상회의 인물도 있어요 바로 캐서린의 반전 매력 여기서 보여집니다 오우야 애 어른할 거 없이 잔치가 열린 이곳 좋았어 아이들을 다정하게 대해주는 다니엘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는 캐서린 그리고 우와 니코 기드머니다 캐서린은 어릴 적부터 앙숙을 보게 되는데요 얼떨결에 저녁 약속까지 잡아버린 캐서린입니다 그런데 캐서린이 다니엘에게 제발 남편인 척 해달라는데요 그런데 이래도 갈 거야? 결국 저녁 식사에 나온 두 사람 그런데 갑자기 부탁하지 않는 실드를 치는 우리 다니엘 자 이제 다음 라운드 당신 이빨에 항상 끼는 고춧가루 아가리 똥 냄새 모두 다 사랑해 자 캐서린도 여기서 질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둘의 마음이 뿅 하고 생겨요 그렇게 어설프게 헤어지는 둘 하지만 다니엘은 다시 발걸음을 돌리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 바로 내일 결혼하자는 팔머 그리고 캐서린도 내려왔습니다 이제 결혼 당일 팔머는 캐서린을 부르는데요 하지만 마음 따뜻한 캐서린은 그녀를 안심시켜주고 축복을 밀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시 캐서린에게 돌아오며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브루클린 데커 1987년 미국 태생 신장 175cm에 늘씬한 섹시 모델 출신입니다 2011년 그녀는 가장 주목받는 패션 모델로 선정되었고 조연부터 시작하여 형님들이 알고 계시는 배틀쉽이라는 영화에 조주연으로 출연하면서 세상의 얼굴을 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선 안젤리나 졸리 이후 섹시 스타 반열에 올라가기도 했고요 현재 아직도 빅토리아 시크릿 모델로 활동 중인데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은 그녀에겐 취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섹시함이 있는 특별함이 있다고 합니다 형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전 그냥 다 좋아요 형님들 형님도 오늘 초이스 괜찮으셨습니까?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형님들 오늘 여배우 초이스는 어떠셨나요? 기리조가 마음에 드신 분께서는 반드시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기리조는 구색국입니다 항상 노력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리조